이렇게 해서 부탁해놓을게 어 누야 진짜 급한 일인데 너 빨리 비다 뽑아줄 수 있니? 조건? 어 어 알았어 왜? 콩쥬야 그냥은 안되고 조건이 있다는데? 조건? 무슨 조건데? 알았어! 그럼 내가 그것만 준비해서 누야한테 한번 가볼게 진짜 고마워! 안녕! 아 콩쥬가 비단원 입고 잔치 꼭 가할텐데 누야의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이곳으로 온 콩쥬 이건가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며 잎을 살펴보는데 콩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이건가 아 아까 누야가 말한 조건이 바로 뽕잎을 떠오르는 거였는데 이것도 뽕잎 같고 이것도 뽕잎 같고 다 뽕잎 같아요 도대체 뭐가 뽕잎인지 모르겠어요 어 저기 저분한테 여쭤보면 되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애가 말한 뽕잎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제가 누애한테 비단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 근데 누애는 저한테 뽕잎을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뽕잎 같은데 어떤 게 뽕잎이에요? 예 어디 좀 볼까요? 예 이게 두 개 다 뽕잎이 맞습니다 어? 두 개 다 뽕잎이 맞아요? 네 이거는 일반 뽕이고 이건 구지뽕인데 일반 뽕잎을 먹이다가 부족하거나 할 때 구지뽕을 대신 먹이는 겁니다 어? 그럼 누애가 이 두 개의 뽕잎을 다 먹는 거예요? 네 주로 먹는 것은 일반 뽕잎을 많이 먹습니다 선생님 제가 비단원을 꼭 먹고 싶은데 좋은 뽕잎 좀 얻을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좋은 뽕잎 구해드리고 누애 있는 곳으로 같이 가시죠 네 홍지양 여기 있는 게 다 뽕잎이에요 이게 다 뽕잎이에요? 네 이 너른 밭에 있는 나무가 전부 뽕나무라니 누애에겐 이곳이 천국이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뽕잎을 모아볼까요? 콩쥐양도 이렇게 뽕을 얻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잎다리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조심조심 잎이 상하지 않게 뽕잎을 모으는 콩쥐 이 싱싱한 뽕잎을 가져다주면 누애가 정말 좋아하겠죠 이 뽕잎을 가져가면 누애가 꼭 비단을 만들어주겠죠 선생님 저 이만큼이나 떴어요 오 진짜 뽕잎 많이 땄네요 그러면 저 이제 누에 만나러 가도 되겠죠 네 제가 누에 있는 곳을 안내할게요 네 이제 누에를 만나러 가볼까요 홍지양 이게 누에입니다 네? 이게 누에요? 개미 아니에요? 개미 누에인데 1령 누에입니다 알에서 금방 깨어난 1령 사람도 우리 나이가 묻듯이 누에도 총 5령까지 됩니다 한 번 자고 일어나면 허물을 벗으면 1령 두 번째 벗으면 2령, 3령, 4령, 5령 그래서 어른 누에가 됩니다 누에는 알에서 깬 뒤 허물을 4번 벗으며 자라나는데요 작고 까만 개미 누에는 3, 4일 뒤 1령 누에가 되고 2, 3일 뒤에는 3령 누에 3, 4일 뒤에는 4령 누에 4, 6일 뒤에는 가장 몸집이 큰 5령 누에가 돼요 너 내가 찬남 누에가? 어? 바로 너구나 반가워 네가 비단을 부탁한 콩쥐지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뽕잎을 준비해야지 비단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뽕잎 아주 많이 따랐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뽕잎 아이고 좋아라 다른 누에들에게도 뽕잎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조그마한 발로 뽕잎을 꼭 붙은 채 먹고 또 먹는 누에들 맛있게도 먹네요 그래도 뽕잎이 몸에 좋대요 선생님, 얘네는 왜 뽕잎을 먹는 거예요? 누에는 주로 뽕잎을 먹는데 뽕잎에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여기 나중에 묵어나면 실샘에 계속 액체가 쌓여서 그게 다시 꽃으로 입으로 뿜어내면 그게 꽃이 됐다가 다시 명주실로 돼서 그거 비단이 되는 거예요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누에 몸에 쌓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